아 망했다 선생님한테 혼나겠네 그래 이티즈는 당연히 해왔겠지 검사 안 할게 휴 다행이다 아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? 긴장돼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 하 그냥 숙제 해올걸 아 몰라 안 할래 그냥 혼나고 말지 뭐 별일 있겠어 아 맞다 숙제 있었지 아 어제 웹소설 보느라 깜빡했네 어떡하지? 오야이 숙제는 시험기간하고 관계도 없고 이런 의미 없는 숙제는 왜 내주는 거야 시간 낭비니까 그냥 안 할란다 왜 숙제 안 해왔니?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요 이런 의미 없는 숙제를 제가 왜 해야 하죠? 아 일곱시에 집 도착해서 숙제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들어왔네 지금부터 해도 어차피 완벽하게 못할 것 같고 중요한 숙제도 아니니까 뭔가 오늘은 숙제할 기분이 아니야 안 할래 안 energies 1 2 2 1 2 3 4